뉴스 1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배우 이레가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서 놀라움을 안겼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반도에 출연한 이레는 최근 언론 시사회,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강동원, 이정연 등 주연 배우들과 함께 포착될 때마다 이레는 뚜렷한 이목구비, 들신한 몸매로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이레가 과거 영화 소원에서 소원 역을 맡아 여련한 아역배우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 소원 지난 2013년 소원 출연 당시 이레는 배우 설경구가 번쩍 들어 올려 안을 정도로 귀여운 체구의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이레는 한껏 청순한 미모로 어엿한 15살 여중생의 근황을 뽐내 팬들에게 반가움을 안겼다. 몰라보게 훌쩍 자란 모습이지만 특유의 시원한 인매, 강아지 같은 눈웃음으로 여전히 이레는 본인만의 매력을 뽐냈다. 한편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반도는 오는 15일 개봉한다. 영화 소원 영화 반도 뉴스1 유튜브 문명특급 MMTG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